평형 철근비. 오늘은 볼을 해석하거나 설계할 때 알아야 하는 개념인 평형 철근비에 대해 알아볼 거야. 먼저 평형 철근비란 콘크리트의 압축 음력과 철근의 인장 음력이 동시에 허용 음력에 도달하게 되어 콘크리트 압축 파괴와 철근의 항복이 동시에 일어날 때의 철근비를 말해. 물론 콘크리트와 철근, 환경 조건에 따라 완벽하게 동시에 파괴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이론상 그에 가까운 비율을 뜻하겠지. 평형 철근비와 관련한 용어를 몇 개 짚고 넘어가자면 평형 철근비일 때의 보를 평형보 또는 균형보라고 하며 평형보의 단면을 평형단면이라고 하지. 또 평형 철근비를 얘기할 때 중립축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건데 중립축이란 보의 휨 해석을 할 때 단면적의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이 0이 되는 축이라고 할 수 있겠어.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 입실론이 0.003일 때 최대 압축 변형률로 파괴된다고 하고 최외각 인장 철근의 인장 변형률을 안다면 이 압축 변형률과 인장 변형률은 그림과 같이 중립축을 중심으로 선형 분포되어 있으므로 삼각형법을 이용하여 중립축의 위치를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가자. 그럼 이제 평형 철근비와 비교한 과다 철근보와 과소 철근보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과다 철근보란 평형 철근비 때의 철근량 대비 인장 철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보를 뜻하는데 이 과다 철근보에서는 철근량이 많으므로 철근 항복이 일어나기 이전에 압축 측 콘크리트가 먼저 허용 음력에 도달하게 되고 따라서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먼저 일어나게 돼. 알다시피 콘크리트의 파괴 양상은 취성 파괴임으로 예고 없이 급격하게 파괴되어버리는 보라고 할 수 있겠어. 징후 없이 갑자기 파괴되어버리는 취성 파괴는 위험하겠지. 또한 과다 철근보에서는 중립축이 평형 철근비 상태보다 인장 측으로 하향된다는 특징이 있으니 기억해두자. 다음으로 과소 철근보란 과다 철근보와는 반대로 평형 철근비보다 철근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보를 말해. 철근량이 적으니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발생하기 전에 인장 철근이 먼저 항복하게 되는데. 다음에 철근의 응력 변형률 곡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철근은 항복한 이후에도 콘크리트보다 큰 변형도까지 견딜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인장 균열과 처짐이 점점 커지지만 즉시 파괴되지는 않는 연성 파괴가 진행되지. 참고로 비록 처짐이 일어나긴 하지만 연성 파괴로 진행될 시 인명 피해 등의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으므로 취성 파괴보다 연성 파괴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어. 이 과소 철근보에서는 중립축이 평형 철근비 상태보다 압축축으로 상향된다는 것도 참고해두자. 지금까지 공부한 바와 같이 과다하게 철근이 배근될 시 발생하는 취성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철근 배근량에 상한을 두는 최대 철근비 규정이 있는데. 이 최대 철근비를 정하는 기준이 바로 평형 철근비이고 최대 철근비는 통상 평형 철근비의 75% 정도라고 하는군. 이론적으로는 평형 철근비보다 작으면 전부 과소 철근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평형 철근비보다 작은 최대 철근비 이하로 철근비를 제한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철근과 콘크리트의 재료적 거동이 정확하지 않고 또 만약 평형 철근비 이론처럼 정확하게 콘크리트 압축 파괴와 철근의 항복이 동시에 온다면 연성 파괴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순간 콘크리트 압축 파괴 또한 일어나게 되므로 결국 취성 파괴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야. 안전을 생각하면 최대한 연성 파괴가 먼저 일어나도록 설계해야 하겠어. 또 부가적으로는 철근비가 작아질수록 경제적으로 유리한 구조물 설계이기도 하겠지. 마지막으로 평형보, 과다 철근보, 과소 철근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표를 띄워둘 테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복습해보도록 하자. 그럼 오늘은 이만 끝!